의외로 자판기에서 뽑을 수 있는 거 26세 여성입니다 27세 남성입니다 도쿄 신주쿠역에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 다마타역 여기서 약 5분 정도 더 걸어가면 왠지 좀 들어가기 무서운 자판기 플레이스가 바깥쪽엔 그냥 평범한 자판기들이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수상적인 캔들이 주르륵 가격은 1000엔 내용은 26세 여성입니다 27세 남성입니다 좀 기괴하죠? 이 자판기의 정체는 일명 결혼 상대 자판기 이 건물 2층에 있는 결혼 정보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판기로 캔을 구매해 2층에 올라가면 상대의 사진과 함께 이런저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면 약 3시간 동안 맞선을 볼 수 있다는데 대신 맞선을 보지 않으면 캔을 구매한 1000엔은 환불받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뭐 현재는 전부 품절 아쉽네요